특별 은혜 받는 자의 마땅한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여와를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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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몇 번이 반복이 되어 나오는데 우리가 여와를 찬양을 해야 하는 거 알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뭔가를 좀 정확하게 오늘 본문은 3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서원하시고 그 이름이 아름답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이름이 아름답다는 것은 뭘까 그 뜻은 보니까 은혜롭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서원하실 뿐만 아니라 은혜로우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서원하시고 은혜로우시고 그런 분 있죠 높은 보좌에 가만히 앉아있고 우리 인간은 아무 관계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왜 우리가 찬양하냐면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은혜로우신 것이 선하지도 않고 악한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셔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주셔 가지고 우리를 선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야곱을 사랑하고 선택해 가지고 특별한 바로 기업을 주셨다 이런 말하고 있어요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 그게 뭔가 야곱은 사기꾼 속이는 자 교활한 자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야곱만 사랑인가 오늘 야곱은 선택받은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야곱은 사랑하고 애선을 미워했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선택되었기 때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야곱보다 선합니까? 더 악합니다 그런 악한 자 영원히 멸망받아야 되고 지옥에 가야 마땅할 추하고 더러운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선택하셔 가지고 이스라엘로 영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있는 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 찬송할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장 큰 복을 주고 소원 이루어지고 형통하고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근본적 우리 자신의 모습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은혜 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로 영의 사람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 찬양할 이유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크게 두 가지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는 우리에게 구속의 우리 예수님 이 두 개가 오늘 본문에서 쑥 나옵니다 오늘 하나님이 창조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지와 바다와 모든 것을 지으셨다 안개를 땅끝에 일으키시고 비를 위해서 번개를 만드시고 바람을 걷고 하셔야 되시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자연 마음으로 이치를 보면 신묘막지간 그 아름다운 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런데 이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고 이제 영적인 것 바로 우리 구속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뭐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국에서 건져냈다는 얘기가 예수님 우리를 구원한 그 사건의 모습을 이스라엘의 구원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한 대로 애국에 열 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 애국을 초토화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데 그 열 가지 재앙을 내린 게 하나하나가 애국이 섬기는 신이었어요 나열강을 섬기고 그런데 그것이 피로 만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모든 게 전부 하나님 손에서 세상 신이 심판받고 망한다는 것 전 세계를 통치하신 여완함의 참신이다 이걸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깨뜨리시고 바로 하나의 백성을 건져냈어요 홍해바다를 건너고 그래갖고 광야를 거쳐서 하나한 땅과 인도한 그 사건이 오늘 우리 구속의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 하나하나 지금 본문의 감사 찬송의 내용이 우리가 지금 감사 찬양할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받은 민족인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8.15 해방 일제 압박에서 하나님의 극적으로 구원시켰지요 그리고 6.25 동란에서 공산화될 뻔했는데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이 나라를 지켜주셨지요 여러분 6월 25일 남침해 가지고 7월 8일 그때가 낙동강 전투 한참 치열한 전투 현장이에요 거기에 밀리면 부산 함락되고 우리는 완전히 적화 내버려 가지고 우리가 김정은 밑에서 북한처럼 압박받고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기적적인 기적이구나 듣는가 우리가 항상 7월 8일이면 다 우기 장마철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장마철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비가 안 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당시 저들은 탱크부대로 와 가지고 지상을 점령했는데 미국은 제공권 장악해서 그 당시 비행기는 비가 오면 못 떴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전철의 비행기지만 그런데 희한하게 장마가 없이 딱 햇빛만 나게 만들어 가지고 계속 미군이 폭격해 버리니까 그래서 북한은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장마가 없는 해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기도우니까 그때 역사 나가지고 살려달라고 하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사랑의 구원의 모습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구원받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계 성자 프란시스를 꼽게 되는데 프란시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했더라고요 그 당시 월터 장군이 굉장히 무사로서 공을 세워서 프란시스도 영무심미가 있어갖고 내가 그 밑에 들어가서 기사가 되리라 그렇게 출발했는데 그가 말에서 거꾸로지고 그리고 뜨거운 열 속에서 요관에 누워있는데 그때 하늘에 음성이 들었어요 프란시스야 너는 주인이 중요하냐 종이 중요하냐 그래서 예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주인이 귀하지요 어찌 주인을 버리고 종이로 가느냐 그래서 깜짝 놀랐어 가르쳐 주셔서 그때 너는 지금 빨리 너는 월터 장군 밑에 기사로서 사람을 죽이는 자가 아니고 너는 아시시니 도사 호양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 영혼을 살리고 정신을 살리라 그래가지고 그가 돌아오게 됐어요 극제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리고 그 인생이 동굴에 들어갔고 기도하고 사십을 금식하고 성경 말씀 읽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자의 길을 걷게 된 건데 그게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바로 선택의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생활을 다 청산하고 하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은총을 받은 프란시스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것이 네 영혼으로 알금 영혼의 일이기야 뭐이니 좁은 문으로 가라 네 영혼이 영혼 영혼을 지내고 영원한 영원한 저 천국 가는 길을 잘 걸어가라는 하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특별한 프란시스 얘기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무궁과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맺고 오늘 말씀을 깨달았고 보금이 들어왔고 예수의 생명을 왔고 피의 능력을 왔고 성령의 은혜가 왔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저 천국 가는 길이 믿어지게 되고 바라보게 된 여러분이 가장 복받는 인생인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한 자들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를 끝에 입에서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에서 듣지 못하고 입에서도 호흡하지 못하고 그걸 의지한 자는 그와 같으리로다 그러니까 바로 우상을 섬긴 사람들은 그대로 그와 같아요 아무것도 말 못하고 그래서 다 멍청이가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금 덩어리를 섬기고 경비하는 것 다 어리석은 인생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신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무속인을 찾은다고 그래요 어떤 무속인이 예수 믿고 나서 그가 간증을 들어봤는데 자기 고객 중에 20% 30%가 믿는 사람은 뭔데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나 그거 듣고 우리 성도들이야 그런 사람 없겠지 우리 성도들이야 절대 한 명도 없겠지 하고 저는 여러분 그냥 믿어버릴 거예요 아메이죠 나는 그까지 믿을 거예요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답답하니까 점쟁에 찾아가고 물어보고 물어봐서는 뭐 돼요 아이고 쪽집기 같이 맞힌다 맞혀서는 뭐 돼요 그들이 복을 줍니까? 과거는 알아맞지 몰라도 절대 미래는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속지 마시고 하나님 말자의 성렬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과 우상숭비와 비교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가른 거 봤고 여기까지 제약되는 거 보고도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 보니까 시험하다가 배물을 죽고 간호하다가 입만삼치 먹고 죽고 우상숭비에다 망하게 된 사건이 쑥 나오잖아요 그렇구나 그들이 신령한 음료를 먹고 바다와 구름 가운데 세례받았고 홍해바다 건넜으면 세례받았거든요 만나면 신령한 말씀도 먹었고 반사기 생수 맛있게 성령도 우리를 받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망하게 됐을까 나무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참 고민이 우리 성들이 백 프로 천국 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갈 수 있을까 뭐하고 목사님 믿으면 가는데 뭐 걱정합니까 나 지금 교회 나왔잖아요 나 믿어요 다 간다면서 물론 믿음으로 가지요 그런데 진짜 믿음인가 고민해봐야 돼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 다시 이 말씀도 그래요 우리가 그냥 지식으로 알면 그렇다네 귀로 하는 거지 이 말씀이 영이오 생명이오 불에서 내 자신을 깨뜨리고 변화시키고 통의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는 능력 있는 말씀인가 나를 말씀드리고 살고 있는가 살고 있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말씀 살지 않는 거 가짜예요 가짜 그래서 정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바울이 남에게 전파된 후에 내가 버림될까 두렵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길은 뭡니까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그래서 육신이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이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 반드시 육신이 영을 지배하면 죽게 돼 있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래서 내 영이 강해야 되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만 여러분들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표면적 위대위대 아니요 이면적 위대위대이며 이 이면적 네면적 위대인이 이 할래는 마음에 할지니 할래가 육의 할래가 마음에 할래 마음에 할래가 뭘까요 마음의 할래가 뭐예요 마음의 할래 이게 성령의 불세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성령세를 받아야 돼요 수대반이 그 당시 돌탕에 맞으면서 뭐란가 목이 곱고 망고하기에 할래 받지 못한 자들아 너희 주장과 항상 성령을 거스린도다 지금도 교회들이 성령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세소가 되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없어서 문제가 돼요 문제는 바로 목이 곱고 교만해가지고 망고하기에 할래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할래 받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애통하고 통에 자복을 해야 돼요 오늘 그리스도 살리신 바에서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가 뭡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 악한 참가 탐심이 탐심이 우상숭배라 지금 우상숭배 얘기하고 있는데 절간에 가서 절에서만 우상이 아니고 탐심이 뭘까 무엇이 우상인가 탐심이 우상숭배인데 오늘 무엇이 우상인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뺏기고 있는 것 그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남편이 우상될 수 있고 사식이 우상될 수 있고 뭐 대부분 현대인데 돈이 우상으로 살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뭔가 다른 것을 우상이 된다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할 만한 게 뿌리가 된다겠어요 날마다 이 탐욕을 회개하고 버려야 돼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복은 회개의 복을 준 거예요 회개 이 시간도 저는 말씀의 검으로 여러분 신명신명을 쪼개려고 이랬어요 각을 떠야 불이 오니까 그래서 회개통에 잡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나하고는 상관없어 내가 그 정도 수준 아닌데 아이고 목사님 맨날 기초 얘기만 또 하고 있네 그러다 또 천국자 기관하는 것만 다 알고 있는 얘기 하나도 반들반들 해가지고 안 들어 통의 자복을 안 해가지고 하나님이 구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의한 심령을 멸시지 통의 자복하는 거예요 통의 자복 애통하는 거예요 애통 성의의 빛이 들어가면 통의가 돼요 왜 통의 안 합니까 안 됩니까 빛이 없으니까 성의의 빛이 없으니까 지식으로 윤리도덕적인 수준에 의해서니까 여러분 윤리도덕이 따라오는 거지 그것이 아니에요 저는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고 여러분 통의 자복해서 여러분 생명 주고 있는 거 생명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 된다면 빛이 생명인데 말씀 말씀 마다 누가 은혜 받을까 오늘 이 말씀은 다 나한테 이 말씀이요 내가 해당돼 내가 주하고 더러운 죄인이야 내가 악한 자야 악한 자야 울면 하나님이 스스로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받지 않으면 절대 나하고 관계가 없어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의인을 부른 것이 아니여 죄인으로 해결시켜 왔느라 의인이라면 예수님과 딱 빗나가 버려 나는 의인 안 만나준대 죄인이라고 해야 될 건데 내가 죄인이라고 통의한 사람 그곳에 세리에게 가주지 바리세인이 안 만나버리는데 바울이 은혜 받을수록 더 깊이 들어갈수록 사도가 나는 사도 감당하지 못하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만삭되지 못한다 나중에 마지막 채우는 죄인의 괴수까지 나와버렸어요 더 강하게 깊이 들어가더라고 어떤 장가 정말 빛이 강하면 아침에 햇살이 딱 들어오면 방에 햇살이 아 먼지가 부윽히 떠요 여기 먼지가 많이 있거든요 안 보이고 전기뿐은 안 보입니다 절대 안 보여요 성의에 빛이 들어가면 거꾸로지고 통이 울고 성의 반사에 두 시간에 울고 거꾸로 잡고 통이 몇 시간 동안 엎어져 뒤집어져 날가나고 눈물 콧물 그게 진짜예요 진짜예요 정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럴 수는 없지만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 방향으로 달려가면 되시기를 예수 글쓰의 이름으로 충여주곤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부안자들 명여하여서 정압는 제메 소물두지 말고 그러면 선행하고 나눠주기를 힘써라 이게 자기가 장례를 위해서 자기 털을 쌓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눠주고 섬겼을 때 그것이 영원한 내 털을 천국의 멀고 안을 내 집을 내가 짓고 가는 거예요 행한대로 날마다 송령의 인도반 여러분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프란시스가 처음에 은혜 받고 그걸로 동굴 생활을 끝난 게 아니고 그 어느 정도 영성이 자라는 모습을 제가 소개를 드리겠어요 그 당시 문둥병 환자를 돌보는데 그 형제들이 밑에 이 다른 사람들이 다 그 당시 문둥병 얼마나 참호가겠어요 지금처럼 어르신 없는 시대에 다 죽는 썩어가지고 집단 수용하고 있는데 문둥병 환자들이 얼마나 지옥같은 상황이지 않겠어요 근데 그 믿는 사람은 이제 돌보러 가서 돌봐주는데 그 중에서 아주 계상망치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얼마나 악도 가고 포악한지 막 악을 쓰고 큰소리를 치고 그러면서 욕을 합니다 뭐 예수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준다고 예수의 저질받아 내가 문둥병 됐느냐 이 더러운 이순자들아 예수가 뭐냐 이 사람은 악하고 포악하고 막 그 정도가 침을 뱉어불고 막 자기 몸에 피고를 물 막 뿌려버리고 그게 어떻게 돌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형제 도저히 이 사람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승님 우리는 도저히 저 사람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포기합시다 그 사람 나 여기서 볼 때요 과연 프란시스가 어디서 프란시스의 면목이 나올까 진 면목이 여기서 진가를 딱 프란시 그래서 프란시스가 나왔어요 내가 형제를 돌보지요 갔어요 사랑한 형제여 그대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눈을 부릅뜨고 뭐? 하나님의 평화? 뭐라고? 아니 나에게 모든 걸 빼앗기고 빼앗기고 산송장으로 만드는 그 하나님 무슨 평화 준단 말이냐 이 개 뺐다고 놈들아 막 욕을 쓰고 소리 지르고 악을 쓰고 그렇게 되면 나같으면 멈추는다 하고 할 것 같아요 애도 넘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아니 안되겠다 참 프란시스가 여기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다만 형제여 조금 참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형제 영혼을 구원하고자 대신 입용을 주셨습니다 이 고통을 잘 참은 복이 됩니다 뭐? 밤낮 계속 이 고통을 어떻게 참아? 당시 형제라는 자들은 밤낮 예수사랑만 나팔을 부니 그게 더 부하통만 찔러든 거 아니야 뭐란 말이야 뭐란 말이야 뭐란 생각 물을 끊고 그 얘기 말해 형제여 그렇다면 이제부터 내가 손수 간호해 드리니 잠시만 더 참아보세요 그래 네가 저것부터 나갈게 뭐야 형제가 원한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좋아 입화가 문등변자가 생각하더니 지금부터 내 온몸에 이 피고름 이거 다 문등 이거 다 좀 깨끗이 써봐 내야말로 사용하면 내야말로 거짓말 두목이야 그때 불안에서 하말도 안 했고 깨끗한 물에다가 향초를 넣어서 불에 따뜻하게 데운 다음에 그 물로 그 문등병 몸을 위에서 차근차근 기도하면서 사랑하면서 아마 내가 생각할 때 불안에서 눈물이 줄일 것 같아 막 사랑하면서 불쌍해가지고 불쌍해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어요 아셨어요 전능한 능력의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놀라움이 일어났어요 불안에 손이 닿는데마다 그 피부에 더러운 고름이 거치기 시작하는데요 상처들이 깨끗하게 아물어지는 것 아닌가 그 순간에 바로 그와 동시에 그 영혼도 깨끗해지면서 이 사람이 통증이 멎어지죠 자기가 보니까 상처가 아물어지기 시작하죠 죄를 통에 잡아가고 가슴 치고 울기 시작 울기 시작 통에 잡아가고 빛이 임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오 하나님을 찬양하라 거기에 이제 모두가 지켜본 사람들이 다 놀래버리고 이야 감격합니다 역시 프란시스 훌륭한 능력이고 역사가 나구나 뭐 감동 감격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다음에 프란시스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형제들이요 내가 무문등병자를 깨끗하게 해준 것 같고 기적이 할 생각 안됩니다 기적이 있다면 저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를 희생해서 가져가준 것밖에 없습니다 기적이 있다면 사랑받겼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문등병 난 기적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사랑에 내가 감동해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키고 그렇게 포화하게 하고 악뚝하고 인간 쓰레기 같아 이런 인간도 내가 가슴에 뜨거운 사랑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야 그래서 하나님 또 쓰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써요 전망같아도 가만히 생각하면 내 영적 수준이 영적 수준이 달라요 병 좀 하나 나은 게 문제가 아니요 생각 자체가 마음 자체가 전망같아도 이 정도만 되면 야 그래 내가 이렇게 하나의 한계한 종이 이제 알았어 좀 내가 한계한 종이니까 항상 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고 뜻대로 먹혀니까 제발 내 말 좀 들고 그냥 잘 따라 쓰면 쓰겠어 막 그런 생각이 날 거예요 리더십에서 막 좀 한마디면 딱 한마디 다 들어줘 버리고 근데 사실 오늘 내가 어느 정도 영성이 있을까 제가 이 프란스의 영성과 사랑과 능력이 있다면 우리 성들 내가 이런 사랑으로만 돌봐준다면 여러분 불이 붙지 않겠어요 이렇게 병이 다 나서 불고 역사가 난다면 내가 목에 뭘 걱정을 끌겠어요 그런 능력이 없으면서 욕심만 많으니까 그 갭 때문에 힘든 것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어디로 죽여야 될 것인가 여기서 저는 오늘 본문도 지금 비교가 나오거든요 은혜 받은 사람과 우상숭배 어떻게 보면 그게 극이지요 이 문등변자는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한 인생에 어둠의 영에 잡혀가지고 포악하고 그러면서 막 해를 끼치고 근데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이 프란스의 최고의 영성의 사랑의 사랑과의 만남의 사건이 여기서 딱 벌어지게 됐어요 그런데 프란스의 그 사랑과 그 영성의 능력은 그런 사람도 회개시키고 그런 사람도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 사람도 뜨거움이 은사하나라고 됐다고 나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사랑에 뜨거운 열기가 그 영혼을 불쌍한 마음에서 다 씻어주고 그렇게 포악하게 행포를 부리고 문등이 피고를 막 뿌려버리면 아마 미운 마음 안 들겠어요 근데 미운 마음 안 들었겠지요 그냥 사랑스럽고 불쌍하니까 마귀 역사받아서 몰라서 그러구나 우리가 사실 모든 게 은혜가 하나의 은혜로 받았지 남은 판단을 자격이 없잖아요 특별히 이 문등병자와 프란스와 차이는 벽지 한 양 차이예요 특별한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기도 안 하고 은혜 생활 떨어지면 믿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여러분 하나의 은혜 받으면 프란스가 되고 은혜 떨어지면 문등병자가 되는 건 아니겠어요 간단해요 그래서 회개가 필요하고 은혜를 받아야 되고 산모해야 되고 영적 생활해야 되고 성숙해야 되고 오늘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이렇게 프란스에라면 성령의 사람 능력의 사람에서 이렇게 구원시키고 그런 문제도 해결해지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빛의 사자로서 영혼 구원하고 회개시키고 수많은 영혼 구원시키고 전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빛을 외면하고 어둠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죽어가는 사람이 수많이 있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떤 인생을 걷고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까 하나님의 다같이 사랑해요 특별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랑을 감사하고 그걸 누리면서 그 사랑을 구원하면서 감사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산 사람은 하나님의 쓰임받은 도구 그 순간 하나의 포란에서 쓰신 것이죠 그냥 쓰신 것 그래서 내가 어떤 인생을 걸어갈 것인가 우리가 내가 결단과 선택해야 되겠구나 저는 우리 교회적으로 난 이런 생각해 봤어요 나는 정말 이 나라 민족을 살려주시고 북한도 살려주시고 세계에 복음을 시켜주시고 정말 금시고 기도하면서 큰 꿈을 가지고 정말 큰 비중과 저는 정말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비중과 꿈을 가지고 기도는 하지만 그럴 수 있는 영성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런 성도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있으면 되어지게 되어 있는 건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피하를 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고 왜 몰라주냐고 진짜 실력이 있으면 피하를 필요 없거든요 진짜 소모이 나갖고 다 암병 고치면 막 신문 광고 안 돼도 몰래 들지 않겄어요 사실 똑같은 일치겠구나 빈수리가 유란하고 드러내고 알아주라고 그 자체가 실력이 없다는 자체를 스스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자꾸 이 얘기 많이 하는 사람은 아 실력이 없다는 스스로 증거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인생을 걸을 것인가 하나님이 다 아시거든요 높이고 낮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내가 어떤 신앙 어떤 믿음을 살 것인가 어떤 선행을 할 수 있는지 없냐 하나님이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데 수많은 인생 걸어가면서 정말 프랑스는 종교한 인생 세계에 지금까지 프랑스가 프랑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가 있구나 포기하자면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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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면서 기도하면서 겪고 문제 해결하는 하나님의 사람 이게 영생이고 능력이구나 우리가 사실 어떤 교육을 어떤 성도가 돼야 어떤 인생 걸어야 될 것인가 우리 모두 원해받으세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 사세요 기도하세요 임직감사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인생을 걸어가세요 날마다 날마다 분체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사랑하고 동의하면 문제의 모든 건 나에게 있었고 내 죄 때문이고 내 어리석음 때문이지 하나님이 절대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실존한 건 절대 없어요 문제는 나예요 나예요 이것도 애통해야 되고 회귀해야 되고 통해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담당인 것 때문에 애통하면 하나님 만나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가 넘쳐서 여러분의 생이 복도가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